무진정, 정자가 있고 그런 곳인가봐요. 무진장 좋은 곳인가? 아니 진짜 오니까요. 이 연못에 커다란 나무도 굉장히 멋있게 있고요. 뭔가 딱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그런 공원 느낌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 무진 조삼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를 따서 이름 붙여진 무진정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어진 정자인데요. 무진정 앞 연못인 이수정에서는 매년 4월 초파일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공식 명칭이 하만읍성 낙화놀이라는 겁니다. 가문으로 쓰면 우리가 떨어질 낙자, 불화자, 불꽃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른 곳은 전부 다 축제 형식으로 이벤트 형식인데 우리는 지금 낙화놀이 하고 있는 이 행사가 문화재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상남도 제 33호 무형문화재입니다. 호수 위에 걸려있던 게 바로 낙화탈회인데요. 음력 3월 중순. 물오른 참나물을 흙구덩이에 넣고 일주일간 불을 지펴 만든 숱을 한지에 말아 만드는 낙화탈회. 기능 보호자 어르신에게 만드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한 개가 남으면 이렇게 툭. 몇 개 다 남으세요? 오늘 저기 연못에 붙인 것이 2500개. 일제시대에 맥이 끊어졌던 것이 1985년 복원이 됐는데요. 팔순이 넘은 김연규 어르신의 손끝에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니까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오고 보기 위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 보람으로 시방 살고 있다. 그러신구나. 2, 3일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만든 낙화탈회. 이수정에 거는 건 마을 청년들의 몫인데요. 2500여 개의 낙화탈회를 거는 데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호수 위를 가득 채운 낙화탈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낙화놀이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언제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웃을 때 같으세요? 그렇죠. 사진에만 왔습니다.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한번 보고 사진도 좀 찍고. 좀 내년에 또 한번 더 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낙화놀이에 앞서 선조들에게 죄를 올렸는데요. 낙화놀이를 보러 온 사람들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죄가 끝이 나고. 기원하는 낙화놀이가 전해져. 드디어 낙화탈회에 불을 붙이는 전등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서히 타들어가는 불꽃. 잠시 뒤 어둠이 깔리자 불꽃이 더 선명해졌는데요. 타들어가는 숲가루가 빛을 발하고 연못 위에 떨어지는 장관이 연질했습니다. 조용히 떨어지다가 바람에 흩날려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수천 송이의 불꽃이 무진정을 둘러싼 초여름밤의 정취에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불꽃이 이렇게나 예뻤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을 보니까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별빛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황홀해요. 황홀한 풍경을 추억으로 남기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쵸? 진짜 보니까 어떻게 사유가 좀 제대로 해주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 번 밖에 없는 것 같지만. 너무 즐겁고 멋있고 좋은 수원 안 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죽이네요.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만드셨던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이 좋은 장면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 멋있다. 이건 진짜 널리 널리 세계로 알려야 됩니다. 이야 진짜 멋있어. 감사합니다. 여름의 문턱 낭만과 맛을 찾아 떠난 경남 하만으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여름이 더 기대되는 곳 하만으로 떠나보세요